제작자한테 다음에 물어보자. 이거 혹시 우리도 한.. 오 된다! 우와, 우와 그거 뭐야? 자, 자로아! 지방이에요! 오늘은 자로님 팬게임에 하드가 드디어 열렸다고 해서 열렸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와! 자, 하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 이지! 그리고 이쪽에 우리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이 짜잔! 저 뒤쪽으로 옮겨갖고요. 동상을 치워버렸어요. 아니 안 치웠어, 뒤로 옮겼다고. 근데 여기 미디움, 그리고 여기 짜잔! 하드! 좋아! 대박이지? 대박.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야. 베리 하드! 여기, 여기가 여기가 좀 있으면 또 열린다는 거지. 와, 이거 기대야 된다 이거. 완전 기대되지? 그리고 이 뒤쪽으로 원래 무슨 점프역 같은 이상한 공동묘지같이 생긴 거 있었잖아. 그게 이제 여기 연습장으로 옮겨왔어. 와우! 여기도 퀄리티가 엄청 많아지려나 봐. 월리틱이 타이트 로프. 엄청 많아. 작은 점프. 중요한 기술들인데? 맞아 맞아.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같아. 자, 그럼 이제 로비로 돌아가보자. 로비로 돌아가는 버튼은 여기 화면에 가운데 위쪽 보면 있습니다. 가자 이쪽으로. 어디지? 여기에요 여기. 아우. 출발 출발. 자, 여기가 바로 하드 모드고요. 바닥에 피다라 피다라. 바닥 피다라. 바닥 피다라. 깜짝아. 가면 살짝 체험해봤는데 여기 킬파트 색상이더라고. 조심해야 돼. 몰랐어 몰랐어. 올라갈 때도 피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작자님이 말하시길. 저쪽 이지는 지구. 그리고 여기 미디움은 달. 그리고 여기는 우주라 그랬거든? 우주공가. 유니버스에요 유니버스. 지금 들어왔는데 뭔가 느낌이 약간. 상막한 행성이다. 어 그치 상막한 행성 느낌 나지 않아? 이미 근데 좀 발전을 한 거 같아. 어 그 상막한 행성에다가 기지를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 어 맞아. 어 그런 느낌이야. 그 딱 사람이 살려고 뭔가 설치해 놓은 거 같은데? 파이프랑 전부다. 어 뭔가 그렇게 사람이 살려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려고 그치? 오 이거 가스도 나오고. 이거 봐 이거 봐 대박이야. 와 진짜 우주의 연구 같아. 우주기지다 우주기지. 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거 그렇게 안 가도 이렇게 가면은 됐는데? 어 뭐야 그 길이야? 이게 투명한 거를 이렇게 그림자로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 아. 왜 잊어버리냐? 왜 너 하는 꼬라지가 웃겨서. 자루는 양아치였어. 아니야. 가자 가자. 어 이거 피 생각보다 많이 다네? 이거 어 피 생각보다 많이 닿아서 조금씩 조심해 줘야 돼. 올라가자. 아직까지는 하드에 그런 어려움이 없어 아직까지는. 이게 근데 내가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싹 조심해 조심해. 여기 조심해야돼. 여기 조심해야돼. 썩 어려운 거는 그렇게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볼거리가 짱짱이야. 어 이게 색감이 특이해.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저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쪽으로. 어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이 제작자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서 이렇게 달아 놨는지 모르겠어. 그럼 지방이 해볼래 그러면? 아니야 안 해볼래. 한번 해볼까? 어 해봐 해봐.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자. 아 이거 못 갈 거 같은데 딱 봐도? 하지 말자. 지방 이거 토동도 띄거든? 조심해. 아니면 저기 투명 길이 혹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잠깐만. 왜왜왜. 저 월업 가능이다. 자루 도전. 이거 월업 가능한데 저쪽. 이쪽 손에? 자루 도전. 이거 잠깐만. 이거 되나? 오 잠깐만. 진짜 도전. 인정 인정. 왜냐면은 저쪽 여기 위를 밟고. 저쪽으로 가서. 가봐. 이거 밟고. 실패. 어 잠깐만. 오? 여기서 혹시 가능? 오 난 안 보여. 뭐가 가능해? 여기 여기 여기가 선이. 아 걸칠 수 있어? 혹시 걸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멀리 가서. 다 날 것 같지 않아? 간을 거 같지 않아? 되는. 아니 난 잘 몰라서. 이거 안 되나 혹시? 어 안 되나. 아 안 되나? 제작자한테 다음에 물어보자. 이거 혹시 우리도 한. 오 된다. 우와. 우와 그거 뭐야? 왜 뭐야? 우아악! 지루키 빨경! 아니 그거 어떻게 확산 거야 나도 알려줘. 이거는 월업이라는 기술인데. 이거 뭐야 왜 돌아봐야 돼. 이게 벽에 이렇게 틈이 있잖아, 다른 블럭끼리 연결이 돼 있잖아. 여기에는 뭔가 안 보이는 발판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옆으로 화면을 돌렸을 때 점프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옆으로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튕길 수가 있어. 와 여기 지름길 가능이네!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지방이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수 있지. 나는 그러면 도전 안 할래. 어, 얼른 돌아와. 봐봐요, 저렇게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로 삐잉 돌아가지고 지금 지방이가 체험하고 있죠? 저쪽으로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그런 길을 이제 루트를 타야 되는데 사루가 지금 지름길을 알아내버렸어요. 여기서 벽을 월어불타고 건너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숙성된 조교의 시범이었습니다. 아마 이거 제작자님이 보신다면 여기를 아마 막아버릴 것 같은데 가볍 세운다, 가볍이. 가볍 세울 것 같거든? 이런 젠장의 자루 멍청한 자식이 이상한 걸 또 알려줬네, 이러면서.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진짜 내가 보고 느낀 게 여기 되게 화성기지 같았어. 여기 사람이 연구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그렇게 생겼지? 어, 뭐야 이거 또 피가 나네. 큰일 났네, 자루가 기술을 하나 또. 아, 이거 깜짝 놀라겠는데 이거 보시면. 지방아 조심해, 주도야 너 갈라지겄다. 조심해, 조심해. 왔어, 왔어. 조심해, 조심히. 여기도 통통통 튀거든, 이거?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은 저기까지 끌려 내려간다. 어, 끌려 내려가. 조심해, 끌려 내려가지 않게. 지방이 눈이 나빠가지고 이거 잘 안 보여, 이거 바닥이 투명이야. 괜찮아, 이게 통통통 튀는 점프맵들이 다 투명이더라고. 자, 또 지름길 없나? 아, 이거 지름길 병 생기겠는데? 예쓰. 여기서 위로. 오, 오. 안으로 들어가면. 어, 이거 밑에 구멍 같은 거 틀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조심히, 조심히 올라와요. 오, 지방아 뭐해? 어, 이쪽으로. 어, 여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지방아. 가능, 가능. 여기도 가능하겠는데? 가능, 가능. 해볼까? 도전.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자루 때문에 저런 거 다 막히게 생겼어요. 아, 아니 근데 여기는 어차피 되게 가까워. 멀지 않아, 그치?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 인공위성 느낌이다, 그치?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이거, 이거. 아, 인공위성 맞네. 그치? 파괴됐다. 오, 인공위성이 파괴가 됐네. 외계인의 공격을 받았다고. 왜요? 안 돼. 우와. 아,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돼. 인공위성 탔다. 와, 대박이다. 짱이다. 그리고 원래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못 올라가. 그리고 여기 저지를 걸어 놓으셨더라고. 다루님은 X층에서 떨어질 것이다. X층이 도대체 어디지? 거기는 안 되지, 망아. 왜냐하면 거기 투명 블럭이야. 아하. 아, 바보야. 거기서 아무리 나대도 안 돼. 이쪽으로 와서 발판을 밟고 가야 돼. 자, 점프. 자, 여기 또 투명 블럭이 있고. 오, 이번엔 또 일로 가래. 거기 있다가, 어, 거기, 거기. 그림자, 그림자. 어, 그림자. 어, 무서워. 오, 그렇지. 여기 봐봐. 당신은 저기 검정색 그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지? 이건 작은데? 이거? 이 밑에 이건 작은데? 자루의 머린가? 왜냐하면 든 게 없거든요. 아, 이렇게 봐야 돼? 자루, 머리, 몸통, 팔, 다리야? 어. 죽을래? 모르겠다. 어, 혹시 여기가 끝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우리 스위치 밟았잖아. 어. 어. 이쪽으로. 아까 전에 저기 그러면, 이제 투명 블럭이 열렸을 거야. 아. 그러네, 그러네. 좋아요. 가자. 저기 하얀 색깔 블럭이 열렸죠? 가자. 와, 이거. 해초이 엄청 맞게 생겼다. 그냥, 계속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갈리기 싫으면 점프해. 갈리기 싫으면, 점프해. 열심히 점프하라고! 줄넘기,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 단체 줄넘기. 잘하고 큰일 났어, 지방아. 왜, 왜? 죽어, 죽어? 힐 채워야 돼. 여기 바닥에 떨어져서. 지방이 기다려, 가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뭔가 맞는다, 안 맞는다? 그치? 빨라가지고 잘 안 맞아, 생각보다. 자루가 이거 진짜 위로 점프하는 회오리 진짜 못하거든. 이것도 회오리 점프했어? 위로, 위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회오리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오리지. 슉. 이거는 이제 둥 막 올라가요. 조심조심. 슉, 좋아. 예스, 예스. 후.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 여기 굴뚝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약간 더 뜨거운 행성인건가? 아까 전에 좀 삭막했다면, 그치? 여기는 아직 개발을 못한 곳이지. 음, 개발 결된 구역이구나. 조심조심.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큰일 났다니. 진짜 한번 만나볼래? 아, 만났다니까? 내가 니 원수야? 으아, 빨리. 잡아. 어, 이거 큰일 났다니.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시방아, 이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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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는 곳에서. 그렇지, 그렇지. 야호, 야호. 야호, 야호. 다 왔어, 다 왔어. 거의 다 와간다, 이제. 와, 나는 오늘 큰일 해냈다. 지름길도 알아내고. 버그를 알아냈어요, 자루가. 버그 아니야. 버그일 거 아니고 의도한 걸까? 이게 보면 제작자들은 그런 거를 의도하고 만들더라고. 오, 감싸주기. 어, 근데 진짠데? 다른 게임도 그래, 지방아. 죄송합니다. 지방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지방이 거의 한 번에 오네. 거의 다 왔다. 이야, 이야. 여러분. 잘해, 잘해, 잘해. 야호, 야호. 이것도 뭔가 문양이 있는 걸까, 혹시? 어, 뭐 약간 열쇠 모양, 외계의 모양 같기도 하고. 지방이 닮았네. 어. 통과! 뿅! 성공! 성공! 축하합니다. 클리어하셨습니다. 아, 여기 지방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 그치? 여기는 그거야. 어, 베리아드. 아까 그거다. 베리아드. 아니, 검은색. 그러니까 그게 베리아드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아니, 아까 있잖아. 이게 무슨 문양이냐고 그랬잖아. 이거 아니야? 어?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방이랑 같이 자루님 펼게요. 어, 뭔가 징그러운데? 자루님 펜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하드모드. 우주에 우리가 가서. 우주에 가서 우주 체험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 엄청.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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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